제가 또 부를수록 계획할 수 있나요? 고마워요! 갑니다! 간다! 간다! SDS때라! 와! 와! 와 거기 넷플릭스 와 진짜 넷플릭스 진짜 추웠어 완전 잘하네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아니 진정 세트가 되게 멋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진짜 여성 너무 멋있다 아니 저 추워서 중간에 왔는데 영화 같은데? 진이 형이 바닥에서? 영화 같은데? 영화였어 준비 영화야 뭔가 미드 같다 화살 맞은 사회를 해보겠습니다 진! 우리는 어디를 하는거야? 우리 민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암세가 없었어 너무 추워가지고 왜? 아 나보다 오! 쟤기야! 쟤기야 뭘 쟤기야 뭐야 뭐야 고정 탈투를 하고 있어요 진짜 신난다 아 잠깐만 잘 맞은 것 같아 와 이거 확실히 색깔이 나온다 진이 형leri 돈 못 찾았어요 저희가 과연 뭔가 김민은 비영은 여기 내 사람이 뭐야 이거 과자 물어볼게요 하이엥이 형 엄청 귀여운데 맞아요 형이랑도 박사 찬잖아 확실히 멋있긴 하다 정국이 계속 뛰었구나. 정국이 계속 뛰었구나. 나 저거 진짜 손에 가시 진짜 있어요. 뒤에서 저렇게 쫓아오는 거야. 확실히 그 LA의 그 빛이 빛이 달라요. 아 왜? 왜? 무슨 일이야 정국. 정국은 왜 덮어졌어? 아 진짜? 아 뭐야? 세 왜 다가가? 쓰러져 있는 거 나를. 확실히 진짜 좋겠다. 아 약간 마법같은 느낌. 슈가! 오! 뭐야? 저게 뭐야?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얼굴의 시커댕씨가 실제 엑스트라 부르죠? 오우! 짠데요? 오우! 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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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게 진짜 잘생긴 해. 아니 그.. 대개의 문을 고쳐줬어. 아 이거 신이야? 아 비용소스야? 오우! 야 벽 생겼다. 전쟁이 시작!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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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보기네. 우리 이제 보이는데. 아! 아 여기여기여기여기. 아! 아! 나 똑같네. 신지 짱이다! 저거 신지 아니에요. 아니 너? 아니 저거 원래 신지 아니에요. 아니 저거 원래 있었어. 저거 신지 아니에요. 원래 여기였잖아. 진짜? 네. 눈이 있었어? 눈이 없어. 눈이 원래 있었어. 야 나 이때 진짜 죽을 뻔했다 진짜. 물이 없어. 왜? 차마 나왔어? 물에 들어갔다. 진짜 들어간 거였어? 안 죽었어? 또 CG 아니에요. 죽을 뻔했어. 그때 엄청 추웠다. 우리 CG 아니에요. 아! 우리 나온다. 다 체크해. 이거 걸어하는 거 20번 찍어. 와 이거 속도 얼어가지고. 물고기 잡는 거 아니야? 자 남아가죠? 진짜 느슨 나오지 않고? 진짜? 와 MONTAY GAME 아니요? 되게 영적의 색감이 다 나와요. 색감이 다 나와요. 색감이 다 나와요. 걸어가는 거 왜 안 나오지? 산, 산 뛰어가는 거? 그거 마지막에 나와요. 좀 뜬금폴 떼면 되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민조이츠. 멋진 민조이츠. 오! 예스! 오, 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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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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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엄청 멋있는데? 진짜 신나가. 오! 공인조기 신나. CG에 좀 많이 스테이크. 뛰어가, 뛰어가, 뛰어가야 돼. 아, 놈들이 잘하면서. 어, 이거, 이거 아니야? 라이언킥? 신발? 신발 돌린다. 그럼 내가 같이 뒤에 돌린 걸 한 번 걸어봅니다. 아 맞아. 내가 뭐 보고 생각나가는 거 보고 안 나와. 맞네. 라이브 내가 끼면 재킷 다이어! 다이어트 재킷! 4, 2, 3, GO! 한 번도 안 보네. 이런 거 나온 것 같아. 그냥 영상만 나오지. 영화 아니다. 라이어트 같아. 안 나오냐지? 노멀 드림이 뭐야? 드림! 자 노멀 드림이 드림으로 바뀐 게 뭔가 이제 사실 저희가 이게 리부트 아닙니까? 노멀 드림이 사실 꿈 꾸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만 다시 꿈꾸라고 바꾸는 거 아닐까요? 뉴이가 진짜 진짜 멋있겠다. 저런 거 같은데 너무 좋아? 일단 LA 색감이 그니까요. 왜 헤어링을 찍는 게 알겠다. 정국 씨 고생하셨어요. 컷이 계속 변경이 되는 게 얘들이 윈업, 웨이업, 얘들이 그 타입에 한두 명 싣고 까먹고 날게요. 반응 진짜 좋은 거 같은데. 반응.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셨죠? 여러분들한테 또 이쁜 바늘이라고 저희가 또 짧게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공개하게 돼서 너무 좋고 이거보고 또 저희 온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뽑아야 돼?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잘 봤어.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 쟨. 비둘기 꽂혀있어. 아우 야. 나는 새를 쫙 잡아서 이거 땅 꽂힌 거구나. 세가나 쫙 잡아서 먹구 있었나봐. 와 뒤에 죽인다. 진짜 꼬깔이 진짜 차가웠냐? 진짜 얼음.. 그거였어요 우리 콘서트 할 때 발에 막 얼음을 하잖아요 그거였지 막 이거 물 넘어 침 바람에 뜨거운 물 붓고 손 빨간 거 다 외국팀 있었대 이진아 이런 거 아 그니까 멋있어 이거는 다 야 불 날리는 거 봐 오우 아우 짠 짠 와 멋있다 오 뒤에도 나무로 다 바뀌었어 이때 뭔가 다음에 빡 뛰어 나가면 더 멋있을텐데 야 안 쓴 장면들이 있네 우리 달려가는 거? 달려가는 거랑 그 다음 그 연기자들 배우들 그 위에 걸었잖아 다 뛰긴 하네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 CG입니다 마지막에 뛰는 한 명씩 뛰었어요 한 명씩 딱 뛰었어요 가자 오 드림 멋있다 리부트 앨범 있네 리부트 앨범 잘 봤습니다